많이 힘에 겪고 지친 하루였어 짙은 한숨으로 무거워진 마을 왠지 답답함에 끝도 보이지 않는 덤빈 거리를 걸어서 맞아온 햇살처럼 모여가는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며 믿고 그 마음을 감아 함께 아파받고 참아내야 해 마음으로 맞잡은 그 손놓지 말고 언제나 지침없게 받아줘야 해 사랑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 되어 이겨내야 해 바라보고 아끼는 그만놓지 말고 언제나 우리 서로 지켜줘야 해 조금만 더 힘들어 아픈 하루가 끝나고 빠른 내일이 오니까 우리는 끝내 이뤄서 다시 흘릴 수 있고 너무너무 우리는 더 다시 흘릴 수 있고 일단은 1,183명을 넘었었습니다.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웬퍼를 알 수 있는가? 이름과 드라이브 시기가 대비해졌습니다. 그 많은 고통을 바꾸는 취약된 층들이 많이 있으십니다. 이분들에 대한 배려와 응원의 마음을 부탁드립니다. 작은 바람에도 벅찬 오늘이야 서로 다독하며 가까워진 마음 왠지 설레임에 툭툭 털고 일어나 익숙한 그 길 걸어서 가고 싶은 그곳에서 하나된 이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며 소망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견뎌내고 일어서야 해 마음으로 맞잡은 그 손 놓지 말고 언제나 지친 어깨 다 가져야 해 사랑 사랑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 되어 이겨내야 해 바라보고 아끼는 그만놓지 말고 언제나 언제나 우리 서로 지켜줘야 해 소망 소망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견뎌내고 함께 견뎌내고 일어서야 해 마음으로 맞잡은 그 손 놓지 말고 마음으로 맞잡은 그 손 놓지 말고 우리는 그만놓지 말고 우리는 그만놓지 말고 우리는 그만놓지 말고 언제나 우리 서로 지켜줘야 해 지켜줘야 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이 와도 우리는 우리는 하나 어둠 머러뻑 인사드네요 너 사람들이 남자를 irect 하고